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 사도시대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 속사도시대까지 왔습니다. 그럼 속사도들이 남긴 제자들이 있겠죠. 우리는 쉽게 그들을 변진가라고 부르도록 합시다. 왜냐하면 소문이라는 게 한 사람 거치는 것과 두 사람 거쳐서 듣는 게 다르잖아요.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시대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나갔던 사람들을 바로 변진가라고 합니다. 지금 이 시대에도 유명한 변진가들이 있죠. 바로 CS 루이스라든지 그죠. 다 알죠. CS 루이스라든지